반갑습니다. HLB. 이제부터는 HLB는 무조건 멘탈 싸움이죠. 이제 각종 기사로 찌라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100% 공매 사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읽어보고 흠칫 놀라거나 쫄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HLB. 이제 FD 승인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기사에서도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른다. 이런 기사는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볼 필요도 없는 쓰레기 기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전부 다 배가 아파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공매 세력들은 지금 어떻게든 좀 주가를 내려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는 뭐 그런 거 먹히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도 공매들이 30만 주 이상 공매를 때렸죠. 33만 주 정도를 공매를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지 딱 봐야 되죠. 오늘 뭐 23% 올랐습니다. 막판에 불법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면서 업티놀 위반하고 막 이렇게 밀어내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또 올랐죠.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계속 찌라시를 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강스탱 하고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정말 참 우습죠. 지금 삼상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모에서 선정을 하고 아스코에서 베스트 논문상 선정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인정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명품 회사 하고 또 어떻게든 갖다 엮어 보려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업계 관계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업계 관계자는 FDA가 뭔지도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FDA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고 유럽 암학회, 미국 암학회 이런 데 비행기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가라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실제로 인터뷰 했는지도 모릅니다.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되지 않지 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에스모 선정위원 그 다음에 아스코 선정위원보다 절대로 더 자기가 지식이 많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짓거리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는 이제는 단련이 다 됐죠. 단련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공격하는 게 대주주가 팔았다더라 뭐 프리엔디가 실패했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뭐 안 먹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이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고매 찌라시 떨거지들이 이렇쿵 저렇쿵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뭐 이 팩트로 나온 부분만 딱 딱 보면 되죠. 엄청난 팩트들이 있습니다. 블랙록, 벵가드 이렇게 돼 있죠. 세계 1위 자산운용회사, 세계 2위 자산운용회사 자 여기에서 인정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 얘기죠. 그냥 절대로 뭐 그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그럴 걸 아니면 말고 그럴 걸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죠. 뭐 이러다 보면은 조금 있다가 뭐 대주주가 치질이 생겼다더라 이러면서 또 그게 이제 악재니까 HLB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할 기세죠. 지금 기사 내는 거 보면은 이제 발에 무좀이 생겼다더라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로 이렇게 공격을 할 그런 태세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로 그냥 뭐 한참 지난 얘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본질은 HLB 프리 NDA 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프리 NDA 에서 프리 NDA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하고 나면은 각종 자료, 패키지 자료를 보내면 한 달 동안에 FDA 에서 검토를 하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팅 안 해줍니다. 안 만나 주죠. 만날 가치가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났죠. 만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페이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블랙록 하고 벵가드가 어디 구멍가게가 아니죠. 어디 뭐 우리나라에 뭐 뭐 호랑이 펀드 뭐 이런 거 말도 안 호랑이 호랑이 아니죠. 고양이도 안 되는 뭐 그런 곳에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세계 1위 블랙록 세계 2위 벵가드 이런 부분을 믿어야 되는 거지 뭐 어디 뭐 구멍가게 같은 뭐 이런 데서 어떻게 항상 이제 보면은 거짓불험과 이런 기사 좀 내고 요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가 조작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금감원의 신고들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 HLB 주주들 상당히 단합이 잘 돼 있습니다. 광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회사 내용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제가 이제 내일 오전 중에는 우리 딸이 고등학교 이렇게 실기 시험을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에스코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영상을 영상이 또 안 올라오더라도 그냥 아 딸 면접 때문에 같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영상이 안 올라올까 이렇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냥 그런 부분으로 아주 심리를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죠. 지금 HLB 시총은 60조는 적어도 60조는 갖다 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중국에서 실제로 HLB의 리보세라닙을 팔아서 중국 항서제약이 지금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팩트죠. 이런 부분 팩트.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매출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뭐 이런 지표만 보면 됩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리보세라닙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또 정고점을 뚫고 더 상승해 나갈 기세죠. 항서제약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제 HLB 열심히 따라가죠. 지금 항서제약 65조 되고 있는데 HLB 이제 고장 6조죠. 일단 빨리 10배 가야 됩니다. 지름길로 이제 아우터반 딱 뚫리면 얼른 60조 갖다 놔야 되죠. 얼른 60조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 거죠. 그래야지 맞는 거죠. 중국에서만 판매하는데 60조니까 전세계 판매를 하면은 그래도 60조는 갖다 놔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시장 어쩌고 이런거 그냥 절대로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도 이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HLB 리보세라닙은 그냥 감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도 쓰이고 저기에도 쓰이고 여기 갖다 붙여도 잘 듣고 저기 갖다 붙여도 잘 듣고 시너지가 엄청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웬만한 항암 이렇게 승이 딱딱 나고 하면은 치료를 이렇게 처방을 받을 때 리보세라닙은 여기도 리보세라닙 저기도 리보세라닙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맞죠. 5년 정도 되면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또 병용으로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단독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처방 받을 때 그냥 키트로다 하고 리보세라닙 같이 먹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80%죠. 1조 팔면은 8천억이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삼성전자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세로 시총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꿈이 아니죠. 지금 뭐 존슨의 존슨 보면은 400조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런 꿈도 이렇게 목표로 잡아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이고 확실하게 믿어야죠. 지금 뭐 믿을 수 있는 여건들만 계속 넘쳐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믿으니까 벵가드하고 블랙록이 2대 주주 3대 주주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조금 지나면 삼성전자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대 주주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실제 주인은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가진 지금 지분이 57%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주인인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HLB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양곤 회장 지난 이진 어려움을 알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뭐 옆에서 바람불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미래소년 쿤한 푸른바다 저멀리 새희망이 넘실거리죠. 바다만 건너면 새희망이 넘실거릴 겁니다. 이런 희망찬 얘기들이 있는 거죠. 신밭대의 몸 이런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무섭고 두려워서 겁이 나지만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빠질 때는 겁나고 무섭고 두렵죠. 무섭고 두려워서 겁이 나지만 겁나죠. 겁이 나지만 신바뜨야 오늘은 어디로 가나 우리 모두 듣고 싶다 얘기 보따리 아라베넥 이러고 있죠. 지금 이제 HLB 홀을 타고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이겨내고 엘도라도에 딱 도착을 해서 두고 두고 써먹어야죠. 두고 두고 내가 말이야 HLB에서 이런 것도 다 견뎌내고 내가 15배 수익을 낸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평생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이 신바뜨는 아니지만 그 HLB 모험 이야기 좀 해도 이러면 그게 있잖아 이러면서 1박 2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모험은 무섭고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죠.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펼쳐라 펼쳐라 너의 모험담 불끈불끈 용기가 용서심 치죠. 이 HLB 가지고 HLB 홀을 타고 모험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주식 초보들이 딱 듣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이러면서 용기가 막 용서심 치겠죠.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럴 겁니다.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신비의 나라를 가고 있죠. 어딘지 모르죠. 지금 계속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신비의 나라로 지금 HLB 홀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뭐 옆에서 이렇쿵 저렇쿵 뭐 계속 뭐 찌라시 날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유혹이 많죠. 그거 다 이렇게 극복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일곱 번 몰아쳐도 이겨내야 되죠. 개구리 소년 비바람 이틀 정도 시게 몰아쳤죠. 그거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울면 안 됩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서 피리를 계속 불어야 되죠. 피리를 계속 불어뿌면은 이 공매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 할 겁니다. 계속 뭐 이렇게 지라시를 뿌리는데도 피리를 부는구나 안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공매 세력들도 이제 블랙록하고 뱅가드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죠. 뭐 이렇게 구멍가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회사하고 싸우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과 도전 모험 요런 부분들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 갈 길이 정말로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죠. 지금 항서자 65조 가려면 지금 hlb 이제 오늘 좀 올라서 뭐 한 6조 된다고 하면은 10배는 더 올라야 되죠. 10배 10배 오르고 그때 시작을 해야 되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 비전문가들이 에스모하고 아스코의 전문가들이 최고 논문이다. 이거 정말로 대단한 논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거 뭐 아닌 것 같은데 os값이 없죠. 이런 진짜 뭐 알지도 못하는 이런 찌끄레기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믿으면 안 되죠. 에스코 에스모하고 아스코의 정말로 대단한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귀담아 드려야지 어디 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자 나부랭이한테 이렇게 돈 좀 줘가지고 이렇게 좀 써주세요. 뭐 한 그런 거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죠. 에스모하고 아스코의 정말로 진짜 권위있는 전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베스트로 인정을 한 부분이죠. 그리고 네오파마 전문가들은 밥 먹고 연봉 받고 파이프라인만 계속 보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os값 pfs값 이런값 저런값 부작용값 다 확인하고 이거는 정말 최고구나 하면서 지금 파이프라인 다 봤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것들 70개 골라서 봤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게 리보세라니 이더라 이렇게 해서 날라와서 MOU 체결하고 11월중에 UAE 사무실을 차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정말로 팩트만 딱딱 있는거죠. 전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사람들만 HLB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모아스코 블랙록 벵가드 에오파마 이런 부분을 믿어야죠. 기자 나부령이 좀 이상한 뭐 이렇게 아닌거 같은데 이런거 아닌거 같은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5년내에 5개 항암제 출시하고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리보세라니 딱 성공되면 줄줄이 성공이 지금 이제 건물이 터지죠. 이거 터지면 어디까지 시총이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정말로 이러다가 삼성전자하고 지금 시총 1위를 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나중에 지나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이상한 것들 이야기 그런거 귀 기울일 이유가 없죠. 아직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계속 모험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11월달에 10월 말 당장 내일 모레죠. 엘리바 합법 유증 납입이 있습니다. 1800원 있죠.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들어오고 하면 이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1월 중에 네오레바 또 이제 설립하죠. 자 그리고 리밸런싱 되면 또 11월 말에 진행되면 담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월 15일날 완전히 100% 이제 엘리바가 엘리바의 이런 권리를 HLB가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11월 중순중이면 회의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호재가 널려있는 부분이죠. 지금 뭐 조금만 지나면 호재 조금만 지나면 호재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본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찌라시 찌라시들은 찌라시일 뿐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다. 이런 부분이죠. 자 내일 오전중에 그냥 편안하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